오늘은 청국장찌개의 클리셰 전통을 현대로 재해석한 맛집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국장찌개는 한국 전통 음식 중 하나로 강한 풍미와 독특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요리는 때때로 클리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클리셰 CLICH 뜻 특정 주제나 상황에서 너무 자주 사용되어 식상해진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국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전통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국장은 강한 냄새가 특징인 전통적인 찌개 요리로 요즘 감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페스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요리를 기본으로 페스토 소스를 만들어 식전빵에 발라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특유의 풍미를 유지하면서 서양식으로 변화를 줘 밥 대신 빵으로 MZ세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 수프 요리 진한 콩을 베이스로 한 아웃국이나 시래깃국, 당근, 샐러리 등의 야채를 넣어 서양식 수프로도 만들면 건강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비빔국수 고추장 소스에 곁들여 덜 매우면서도 고소한 맛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국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개발한 메뉴를 통해 어린이부터 다양한 손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냄새를 좋게 만든 현대적인 청국장을 사용한 페스토는 정말 매력적인 메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발효된 콩의 건강한 성분과 고유의 풍미를 살리면서 요즘 세대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요리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청국장 콩으로 만든 페스토를 바른 부르게스타나 소스화 시켜 파스타는 어떨까요? 또 샐러드 드레싱으로 게 내장과 섞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통해 냄새가 난다는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이라면 손님들도 새로운 맛을 경험하며 전통음식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뉴 구성 어떠한 메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국장찌개를 다양한 요리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빔밥, 불고기, 트러플 샐러드 등을 포함하여 손님들에게 매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조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김치 리소토로 변형하는 것처럼 기존 메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맛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고기 민찌로 된장찌개를 끓여 햄버거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분위기 전통적인 한국의 분위기와 모던한 인테리어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예를 들어 한옥 스타일의 디테일과 모던한 가구를 혼합하여 독특하면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케팅 전략 SNS와 온라인 리뷰를 적극 활용하여 클리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직접 찍어 올린 사진과 리뷰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입소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게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요리 비하인드 스토리나 조리 과정을 공유하세요.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여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한 맛집 창업이 되기 위해선 단순하게 익숙한 요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손님들에게 독특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찌개의 클리셰은 물론 틀에 박힌 요리들을 mz세대에 맞춘 창업은 중년 층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성공적인 메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음식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의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메뉴와 창의적인 인테리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꾸준히 사랑받는 맛집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클리셰를 깨는 혁신적인 시도는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재구성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